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부나입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드려 깜짝 놀라셨죠? 사실 저도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려니 영상을 처음 찍을 때처럼 긴장되네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어로 인사드린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어를 가르쳐주세요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몇몇 분들에게 개인과외를 가르쳐 드리고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다 가르쳐 드리기에는 제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많은 분들을 다 볼 수 있게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조급기초수준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배우신 분이나 한국어를 조금 아시는 분도 이 영상만 보고 따라오셔도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 강의를 준비해서 영상을 올려 드릴게요. 같이 공부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는디에 가장 먼저 글이라든지 오늘의 제자리에 가장 먼저 글이라든지 오늘의 전통은요. 오늘의 전통은요. 가장 글이라든지 한국어를 가면 한국그렇 Luna도 한국어 세상의ique 한국어로awn한 경 видел 한국어로에 있는inguons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미국꼭도 한국어 grammatic이에요 한국어로로 할 contempt 한국어로 할falls 그리고 한국어의 스티디아를 통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메리지널 과거의 아우드마스 다르다. 하지만, 나는 한국어의 틀린 카치비 틀림 마음이 나는 한국어의 틀린 이른넓 제안에 나는 이른넓 하지만,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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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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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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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